북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입급금지결정, 이건 워낙 중요한 쟁점이죠. 문제된 사안들, 강의시간에 제가 쟁점이 되는 거, 대상적교회에서 문제된 거. 자,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상적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 입급금지결정. 이거는 처분을 성립하지 않았죠. 내부 전상망에만 입력을 해놓고 공식적 방법으로 대외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알아둬야겠고요. 처분의 성립식의 쟁점 이름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증발급 거부. 사증발급 거부는 신청원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대상적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원구적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원구적교회에서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성이 있느냐. 이거 중요했어요. 이 두 개가 소통유권이었고, 불안판단에서는 절차와 내용이죠. 절차는 3조 이항 9호의 외국인의 출입구에 관한 사항, 절차법 배제되느냐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24조 문서주의도 문제됐고, 21조 사전통지와 23조 이후 제시도 문제된 사안이에요. 내용에서는 특히 재량권 불행사. 사증발급을 거부하면서, 이건 특허재량의 성격이 있는데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비례원칙. 이 비례원칙도 중요했어요. 의무위반의 내용과 내용. 뭐 의무위반의 내용과 양정. 뭐예요?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는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문제가 된 것들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제목. 대상제약격 충족여부. 대상제약격. 간단하게 써오고, 처분의 성립식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목차 대신 이렇게 목차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맞게 조문 써주고,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요. 공식적 방법으로 내부장산만 입력해서 여기 있네요.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고. 키워드는 정확히 적어주세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는 거. 키워드가 좀 빠졌네요. 판례의 핵심 키워드는 꼭 써야 되었고, 단순히 외부의 표시가 아니라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거 키워드 누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점자가 못 짚어냈는데 눈에 보여야 돼요. 절차법 적용 배제되느냐? 3조의 양고. 방금처럼 읽어봤는데,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빠져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성질상, 거치게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준하는 절차가 있는지. 이게 포섭에 있어야 돼요, 지금. 외국인 사치점 발급 거부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도 아니라는 거. 관련 판례도, 관련 판례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하는데 판례의 어떤 논거 키워드로 포섭을 정확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 절차법 위반 여부 21조. 사전통지, 위반 여부 이렇게 정확히 써주세요. 여기도 이유제시, 위반 여부. 문서주의 위반 여부. 이렇게 써 내려가고 조문, 판례, 소결. 좋습니다. 이런 구도, 조문, 판례 있으면 판례, 소결. 문서주의 관련해서도 판례를 써줘야죠, 판례. 판례가 무효로 보는 논거도 써주세요. 처벌의 정보에 대한 다툼, 명확성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주의 위반을 하면 무효가 된다는 판례. 관련 판례가 있으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기속죄는 이걸 우리는 5점짜리로 준비하세요. 실제 법원행시에서는 10점 정도로 물어봤지만 5점으로 정리하고 핵심 키워드들 꼭 기억하십니다. 승소 가능성 소송 요건에서는 법률상의, 즉 원구적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 그러면 일반으로는 최대한 줄이고 여기처럼 관련 판례가 있으면 관련 판례를 써주세요. 대한민국가의 실제적 관련성이 있느냐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느냐 키워드 현출이 아주 좋습니다. 판례는 키워드 현출이 정확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키워드가 어설프게 나오면 안 돼요. 키워드만큼은 정확히 써주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키워드들은 좀 생략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절차당하자 인정 여부 일반원칙, 비료원칙 중요하죠. 재량금 불행사도 중요하고 관련 판례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관련 판례 정확히 써줄려고 노력해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답안이 상당히 좋았어요. 키워드가 좀 빠진 부분만 보강해 주세요. 한국성의 적법률 대상기업교 입국금지결정 관련해서 들여서기를 조금 하세요. 이게 너무 한꺼번에 정렬이 되면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사내의 경우 이런 거 쓸 때는 좀 들이세요. 앞으로 읽기 편하게 해줘야 돼요. 런쯔 매정니 사침말고 사내의 경우에 보통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조고 관련 판례 외국인 출입견에 관한 사항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관련 판례를 써줘야 돼요. 관련 판례 특히 일반 판례하고 직접적으로 설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판례가 있으면 우리가 특별별로 우선의 원칙하고 똑같아요. 더 우선되는 걸 써줘야 됩니다. 사항의 경우는 조금 더 풍부하게 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절차법 위반 여부 21조 아예 여기다 조문을 달아놨네요. 사전통지 이우재 씨 좋아요. 문서주 위반 여부 키워드가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들여쓰게 안 되고 앞에 그냥 똑같이 정렬되니까 사실 좀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답안지에 어떤 구도에서 봤을 때 내용은 잘 쓰고 있는 거 있는데 그렇죠. 빼먹은 거 있으면 나중에 불운을 쓰는데 불운 뭐에 관련된 건지 써주세요. 설문 맷에 맷에서 불운을 쓰면 추가 점수를 좀 받을 겁니다. 좀 이렇게 큰 내용이 나올 때는 한 칸씩 좀 띄우고 많이 쓸 수 있어서 나는 줄여야 된다 그러면 들여쓰기를 정확히 해주는 게 좋겠죠. 항공소송 제기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송요건 그중에서는 원구적 개의 특혜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위협성 심사 방식 뭐 이런 거 쓰는 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팔이에서 문제가 됐던 건 위주로 좀 써주세요. 절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논의했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 잘 써줬네요. 재능감 불행사 어떻게 문제됐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판례는 리딩 판례는 그 판례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절차 앞에는 이게 왜 백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판례를 다섯 줄 썼는데 조금 줄여도 되고 다섯 줄 써서 상관은 없어요. 문서주의 판례가 뭐 이뤄봤다는 거 그렇죠. 판례가 무효로 봤다는 거 명백하고 처분의 존버에 대한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명백성의 방침이 찍혀 있어요. 문서로 명백하게 처분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백성을 결여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거 꼭 써주세요. 당연 무효다. 이유 제시하자. 사전통지. 사전통지. 사전통지를 이게 21조니까 먼저 써주고 얘 23조. 물론 뭘 먼저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시간의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나머지는 특별히 언급할 게 많지 않습니다.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현실해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목차를 쓸 때 좀 들여쓰기 같은 걸 해서 구분이 돼야 돼요. 보기 좋게. 이렇게 못 할 것 같으면 막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